쉬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 공연의 주제도 그렇고 저랑 공통체 된 어떤 기분의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쉬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시 열이 올라서 신곡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그 신곡 작업할 때 최근에 비가 또 왔었죠 새벽에 그래서 가사를 제가 쓰진 않지만 이번에 선아가 저번 앨범부터 하시는 것도 아니겠지만 아 하지마 선아가 가사를 쓰는데 제가 어떤 팁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만드렸던 곡을 들으면서 새벽에 한가를 그렇게 걸어갔어요 새벽에 비가 오면서 엑뚱 이거 되게 괜찮다 엑뚱 이렇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롱웨이